야, 다리 부러뜨리잖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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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앉아, 더럽게 해! 알았어, 알았어, 미안해. 이런 거 가지고... 쏘리, 쏘리. 하지 말라고! 더럽다고! 뭐하냐, 지금. 아, 참아. 너 처음부터 성격 너무 더럽다. 뭐하냐고. 내가 뭐,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, 지금. 야, 이놈 손들아! 아무도 안 오잖아! 그만하라고, 지금 너만 무서워. 그러니까 빨리 다시 전화하라잖아! 그럼 네가 신고해! 야, 얘들아. 왜 싸우고 그러냐, 이 상황에서. 네가 뭔데 말이야, 시발. 뭐, 뭐, 시발? 나 지금 시발이라고 그러네, 시발? 야, 야, 경수야, 경수야, 경수야. 경수야, 경수야. 좀 잡자, 어? 그만해. 아니, 지금 안, 안... 그만해. 아니, 못 맞아봐. 아니, 제가 지금 하는 거 봐봐, 지금. 경수야. 아니, 내가 못 맞아봐. 참아. 하루 틀리냐? 아, 가고 있잖아, 지금. 알았다고. 아, 뭐라고? 아, 진짜! 시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! 야, 지금 신고가 급하네. 이게 급하지? 네가 뭔데 껴들어? 뭐? 네가 문 안 잡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. 문만 잡고 있었어도 치어 만들었을 거 아니야.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. 야, 그럼 네가 잡고 있지 그랬어, 그러면. 아, 시발. 진짜 재수없어, 진짜. 야, 정세야. 미쳤어, 야. 미쳤어, 야. 아, 정세야. 야, 너희들 이거 옮기고 나서 싸워. 지금이 그럴 때야? 아, 빨리 닫으라고. 아, 문 좀 닫으라고, 제발. 야, 너 종사실 들어오는 거 안 보여. 들어와야 문을 닫을 거 아니야. 아, 문 닫으라는 게 잘못이야? 야, 넌 너만 살면 닫으냐? 재수없어, 기생처 새끼. 야, 너 시발 뭐하냐? 됐어, 그만해. 왜 그래, 왜 그래. 너 나 춥냐? 어. 어, 다시 말해 봐, 너. 너네 그 말 안 해? 뭐하니 지금 선생님 앞에서? 저거 맞았잖아요. 야, 뒤져마저 기생처라고 했잖아. 내가 틀린 말 했어?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냐? 경수야. 너 코피. 나? 아, 이거 아까 수혁이가 대걸로 휘두를 때 맞아가지고.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너 물렸지? 물린 거지? 아, 아니, 아니라니까. 이거 아까 수혁이가 휘두르는데 뒤에. 아,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러네, 도대체. 아, 너 물린 거 맞잖아. 경수야. 아니, 나 진짜 안 물렸다고요, 너 진짜. 야, 너 손. 그거 뭐야? 그거 뭔데? 아니, 아니, 이거 아까 컴퓨터 들다가 그러네. 야, 너희들 다 못 믿어? 야, 내가 너희들 구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진짜 1억이야, 진짜로? 물린 거 아니야. 그렇게 된 거야. 됐냐? 아, 됐냐고 물어보잖아, 지금. 야, 근데. 야, 인하 형. 너 경수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내 빨리. 내가 왜? 아니, 야. 경수가 우리 구한다고 그런 건데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.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데? 나 다 봤어. 좀비가 네 손 잡는 거. 내 말이 맞잖아. 감염됐을 수도 있잖아. 나은아, 그만해. 아, 진짜 손이 닿았다니까. 나 이삭이 떨어질 때 잡고 있었어. 그냥 어울린다고 하러 갔어. 그래 왜 난 멀쩡한데? 제 손등에 상처 있잖아. 맨손이랑 상처 있는데 닿은 거랑 다르잖아. 아, 진짜 손. 아, 뭐라고 하지 말고 니들도 생각을 해 봐. 이걸 말한다. 내가 지금 괜찮다고. 다들 그만 안 해. 이삭이 떨어집 안 existing. 은jos. 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